버추얼 프렌드 이강욱 교수의 빅 인터뷰 인터뷰가 있네요 인터뷰가 2013년에 가장 유능한 가장 유능한 학자로 이름들 꼽혔네요 젊은 두뇌가 뛴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던 공학자 내가 베그의 ai 친구를 만드는 이유는 이 관련 학계에서 머신러닝 분야에서 최고 인용 논문을 쓴 사람이냐 겸직이 클래프톤에서 딥러닝 본부장을 하면서 교수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은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2010년에 2020년에 19년에 전기컴퓨터공학부 조교수가 되고 2020년에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통신학회와 정보이론학회 최다 인용 논문 2022년도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올해 젊은 연구자상 그다음에 2022년부터 이제 겸직을 하고 있네요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보시게 되면 사람만큼 게임을 잘하는 ai가 실제 사람처럼 게임 속에서 함께 작던 듯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988년생 공학자 이강욱 메디슨 위스콘신대 교수다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클래프톤에서 딥러닝 본부장도 함께 맡고 있다 이게 2023년도 1월달 인터뷰네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이 참 이강욱 여러분 교수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게임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보면 친구들과 말하며 툭닥툭닥하는 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앞으로는 친구가 없다고 심심하게 혼자 할 필요 없이 ai와 대화도 나누고 명령도 내리고 농담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게임 속 ai와 실제 친구처럼 유대감을 만들고 일상생활에 느꼈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정통화로 이름들 공부를 했네요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했네요 학계에 아주 쟁쟁한 그런 보시게 되면 클래프톤에서 겸직으로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 배틀그라운드에서 진행 중인 프레덕 중에 버추얼 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친구들과 스쿠어들을 구성해 투닥투닥하는 재미를 하는 게임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ai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프로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딥러닝 본부의 비전입니다 ai와 대화하면서 명령도 내리고 농담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접속해도 버추얼 프렌드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게임 안에 친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네 애인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 이강욱 교수가 버추얼 프렌드를 자신하는 건 그만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딥러닝 기술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난 10년보다 지난 1년 동안의 기술 발전이 더 큽니다 엄청난 거지 딥러닝을 게임 제작에 적용하면서 이제는 오디오, 그림, 코딩 등 모든 과정을 ai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클래프톤 딥러닝 본부는 버추얼 휴먼 프로젝트인 에나를 통해 음원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 사용한 모든 음성을 딥러닝으로만 제작했습니다 클래프톤의 문자 음성 자동 변환 플랫폼 오딕도 딥러닝 본부의 작품입니다 TTS란 것, 음성 재생 기술이란 것 오늘 그러니까 아주 긴 인터뷰 가운데서 핵심 부분만 뽑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인생 간에 대해서 하이스트에서 천명이 함께 시작하면 15년 뒤에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덜 잘했나 이제와 생각하면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그저 꾸준히 연구만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평범하다는 생각에 그저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철학이 있으니까 자기 분야의 젊은 날부터 이렇게 큰 핵을 끊네요 아주 실력 있는 젊은 분 이야기를 오늘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AI 비수도 생길 수 있고 AI 애인도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종류의 구현 기술이 게임이 아니고 집안일에 대부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집에서 이제 청소 로봇을 쓰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 청소 로봇이 그냥 육성맹령어도 알고 내하고 좀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가능한 세상일 겁니다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목소리를 다 재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나눴던 대화를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학습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 그러면 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